도범구 쌍문동 일대에는 우이천이 흐르고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이 자주 산책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7년 넘게 우이천 상류지점에 녹조와 누수 문제가 심각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됐는데요. 올해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덕성여대 인근의 우이천 일대입니다. 생태하천 주변으로 산책로가 조성됐지만 우이천 상류지점은 7년 넘게 녹조와 누수가 지속됐습니다. 산책로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은 날씨가 풀리고 더워지면 냄새가 심하다고 말합니다. 약취가 많이 납니다. 여기 오수가 내려오는 이쪽에는 눈에는 보이질 않는데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럼 저기압일 때 이런 때는 냄새가 그대로 차이 있어서 아주 심하게 느끼거든요. 불쾌하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좀 쉽게 내려서 난데 비 안 올 땐 엄청 냄새가 많이 나요. 악취의 원인은 하천 내 설치된 하수 차직관로 때문입니다. 생활 5폐수 분류장치인 차직관이 노후돼 우이천 상류로 5폐수가 흘러나와 녹조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생태길 조성 당시 하류지점 하수관로만 바꾸고 상류지점의 차직관을 교체하지 않아 외벽 곳곳에 금이 생겨 지금도 5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끝에 올해 우이천 상류지점의 하수 차직관로 보수가 결정됐습니다. 생활 5폐수가 나오면 인이라든지 DOP, DDP 등이 많이 나오면 여기가 적조가 낍니다. 적조가 낀다는 것은 그만큼 상류의 환경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차직관 공사를 빨리 해서 그런 부분들의 피해를 줄여주십시오. 보수정비는 우이천 백운교를 시작으로 상류지점 1.4km 구간입니다. 기존의 오래된 하수 차직관로를 보수정비하는 데 투입되는 서울시 예산은 24억. 올해 공사를 시작해 우이천 상류지점 녹조와 악취 문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